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중고자전거 여성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키 작은 160cm 정도 되는 분들이 탈 수 있는 트랙 도마니 SL5 입니다 구동계는 105 테이블로 되어 있고 위압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5 위압브레이크 입니다. 105 위압브레이크 그리고 스템이 굉장히 짧아요 스템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5cm 7cm 뭐 70mm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랙 보시면 105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있고 스템이 짧고 보면 도마니 이렇게 되어있고 보시면 SL5 입니다 위쪽에는 09가 들어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앞변석기가 크랭크는 5034 10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펄크롬 휠셋이 들어있고 펄크롬 뭐냐 순정일인데 레이싱 펄크롬 레이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펄크롬 레이싱으로 되어있는데 요 구성으로 되어있고 금액은 아 요런데 조금 조금 스크래치가 있네요 요거 좀 닦아보면 닦일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스트리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사용감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요거 주인분이 일단 300을 얘기하시는데 사이즈는 47입니다 300만원 얘기하시는데 시세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 시세는 이렇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반영을 해서 주인분에게 주인분에게 전달을 해서 요걸 가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산속 자전거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